퀵 퀵 퀵 익 않아요! 근데 이게 뭐지? 여덟 개씩 아이고 계준에서도 오늘 계준? 대중도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 싸웠다는 거예요? 선생님 이거 제가 선물로 사왔어 이거 왜? 어? 야 제리 안 돼! 야 제리 안 되겠어? 제리 안 돼! 아! 잠깐 하지 마! 자! 오랜만에 돌아온 장점옥방식집! 나왔습니다! 우선 계단을 저희가 얼마 팔았죠? 1월 팔았어요! 사람들이 다시 해달라고 제일 많이 요청해 주세요! 1월 3일에 일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! 나의 마음! 물필이 더 크다! 짜잔! 맛있어! 오! 개맛이겠다! 그치? 와! 진짜 진나! 와! 좋다! 진짜 진나! 어쩐다!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! 네! 왜냐면 오늘은 각자옥방식 분위기니까!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면 얘가 또 여기 막 집 와서 찍어 먹을 거예요! 너무 뻔해요! 이걸 해줘야 각자옥방의 시작이야 원래 이렇게! 어 이게 뭐지? 어 이게 종류가 뭐지? 이러면서 3년째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욕이 달려요! 왜 그맛쳐! 이씨 바꿔서 먹어! 아! 아직 남는 안 먹어! 아! 나 못 먹었어! 나요? 제가 어떻게 하냐면 릴레이로 먹을 거예요 릴레이로! 으리 으리 게임! 물 막은 사람도 있어요? 둘 둘 둘 모르죠! 앞에 사람이 어떻게 깔끔하게 먹고 넘겨줄지! 어땠네! 검균이 나랑 척 같다면 너는 못 먹는데 어떡해요? 만약에 제가 첫 봤다잖아요! 알겠습니다! 역시 다 못 먹어요! 첫 봤다 누구 가위배브로 해? 저 어떻게 팀을 어떻게 정하려? 팀이에요? 나랑 정재리랑 팀을 정하려! 아 그냥 꼭 해! 왜! 아 왜! 다음 사람 안 죽인다고 그러잖아요! 너무 뻔한 줄 알았잖아요! 뭐가 뻔해! 근데 1등 안 걸리면 되지! 우리가 골등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! 우리가 지수삼짝 아닌데? 아니 싫어! 아니 왜냐면! 너네 입장에서 여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 팀 하고 골등으로 몰라줘야지! 1등 팀 2등 팀에 들어가 있으면 너네한테 안 해줘야 돼! 너네가 3등 팀 할래? 그럼 2등 팀 할래? 쉬버라! 나는 한 끼도 안 먹었지! 아 씨! 여기는 팀 어떻게 할까? 뭐지! 뭐! 얼큰이들 얼작이들 팀으로 하면 되는데! 지금 얼작이 3명이 있고 얼큰이가 하고 있어! 내 작품 어딨어 근데? 왜 안 와! 그럼 지수랑 너랑 팀 해! 아! 옆에 있기 싫어! 너무 심해! 너 개장 미친년이야! 개장녀니까 개장 미친년! 그래! 너랑 제이 다이브! 나랑 해결하라! 자! 대표 나가서 가위바위바위바해! 대표 대표! 안 넘친 거 가위바위바위바! 짠! 네! 동생으로 안 넘는 거 가위바위바위바! 좋아! 잘했어! 한 팀당 몇 분인데? 아니! 무슨 일이 언제 없어?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먹는 거지! 못 먹을 때까지! 우리 한 끼도 안 먹었다고요? 제가 그래 야옹이 신부. 나가서 아르바이트 시켜야 해. 나 그 팀당 그냥 편안해 먹고 나 부르지 마! 먼저 태어내도 되지? 어차피 쓰레기 치워야 하는데? 아 아 아 아 아 어 기둥이 폼 나오네 전성기 폼 나오네 이런 꿀떡짓을 좀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아 옛날에 좋아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아 나도 꿀짤 줄 몰랐네 아 왜 꿀짤 같더라 아 꿀떡하면 뭐 먹을지 플랭까지 다 짜놨는데 아 야 그냥 시켜 개장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참고로 오늘 이 촬영한다고 진짜 오늘 한 끼 다 안 먹고 굶었어 아 그냥 개장 시킬게 짠 짠 아 아 아 미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싸저히 씻었 아 아 뭐 뭐 우리 이렇게 한 번 많이 모르는 것 같지? 진짜 하나도 안 짜고 너무 맛있어. 대맛이다, 진짜. 저 김부각 올려도 먹어볼게요. 대맛이다, 그치? 으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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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. 이거 주황색이 아린가? 아니 근데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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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많은 거 아니야? 팔이 엄청 많아. 그니까. 와, 아니 근데 너무 많이 탔어요. 진짜 꽉 차있어. 기동질 개들만 잡아온다고? 우와, 대박이다. 그치? 대박. 근데 나 진짜 뻥 안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상관없어요? 근데 이거 끝이에요? 입을 안 되는 거죠? 아, 이 끝이에요? 응. 개 맛있다. 진짜 어떡하지? 아, 이거 이렇게. 천천히 이거 여유 있게 먹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오, 근데 제이 개말먹었는데? 양념게장 거의 없는데? 양념게장 턱 썼어. 야, 너 먹을까? 어? 먹을까? 아예 먹어야지. 아, 못 먹는다고. 진짜 왜? 아니야. 근데 또 나랑 지성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야. 아, 저 새끼 가위별이 뭘 한 판도 못 이겨. 가위별이 못 이긴 게 죄냐? 아, 어차피 오늘 와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어, 근데. 네? 마지막 10초예요. 네? 마지막이라고요? 몇 분인데요? 네, 이거 뷔페 오셨어요? 레트럭이에요, 지금. 아까 굶주리고 있는 서미들도 생각해야지. 생각해야지. 네. 오,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아, 좋아. 오, 개말라. 그럼 우리 한 마지막으로 딱 한 1분 정도만 건너놓고 끝내버릴까? 하나씩만 못 끝낼게요. 짠. 짠. 야, 뜸 들이다 시킬까? 아니, 일단 우릴 믿어봐. 야, 이씨. 아, 진짜로. 시켜놓고 그냥 구경하면서 그냥 같이 먹는 게 나아. 아니, 왜 안 나와? 오, 나온 거야? 오, 나왔다. 오, 나왔다, 나왔다. 오, 진짜 나왔다. 주간적으로 한 번 하고 오자. 네. 아, 저한테 뭐 그래도 다음 사람한테 위해서 남겨드려요. 아, 진짜. 오자. 와, 대단한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요리 됐습니다. 아니, 왜? 아, 다 먹었네! 다 먹어! 이거 얘네가 다 먹고 하고, 이거. 뭘 다 먹었어? 우리 이거 조금 먹겠다, 이 X가 새끼야. 혹시 여기 누가 앉았어? 야, 쟤 폼 왜 이래? 야, 근데 이거 살이 너무 많이 남졌네, 야. 야. 나 이거 나중에 남긴 거야, 남긴 거야. 아,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. 아, 이거 저런 거, 저런 거 돼요? 저 이제 그럼 시작할게요. 네, 네. 아, 배불러. 어, 의자 하나만 갖고 와. 주시아, 많이 먹어. 동줌의 플러팅. 동줌의 플러팅. 야, 이리 와봐. 여기 이제 동줌의 예민방송 시작되거든. 아, 여기? 여기 오면은 존나 신분 질렸네. 아, 배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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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개, 개, 개가 해먹었나? 야, 보리야 너 늦게 왔으니까 천천히, 좀, 소떼게 먹어라. 뭐요? 지금 공주린 상태예요. 아, 배불러. 아, 배불러. 어, 그럼 잘 먹을게요. 어, 그럼 잘 먹을게요. 우와. 우와, 진짜 맛있게 드신다. 뭐예요? 뭔지? 깜짝이야. 우와, 개 맛있겠어요. 우리가 다 먹고 가자. 다 먹고 가야 돼? 일단 개는 다 먹어요. 다 먹자. 진짜 맛있는 거 주고 가. 음. 음! 음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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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먹었어요? 알러지야? 아니 아직! 급해가지고! 아 우리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앞에 뭐 계속 쳐먹어 그냥! 말없이! 무 먹방 시작! 지수야 많이 먹어! 네! 많이 많이 야 많이 먹어! 야 빨리 먹어주고! 아니 이거 세게 피크! 에헤이크! 그 개맛 돌리겠다! 어머 어머 어머! 이거 왜 안 짜요? 원래 안 짜는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! 빨리 동중 하나 배워! 동중 하나 배워! 그 딱지 비빌 거 아니야? 지수야 빨리 줘! 지수야 너 비벼! 야 비벼 비벼! 아무gede아! 태path이! 제 목표는 동중 소리질이 campe kykky هح 기가 환하게 먹 suffered. 인터넷이 점프하냐? 예 Flower 지금 형 그럴까? 95% 여태서배권 다 먹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끝해요 진짜 다 먹었어 진짜? 거의 다 먹었어 진짜? 진짜 잘 먹어 공주 환하게 아 진짜 아 진짜 지치만 안 해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그만 야 야 야 신발 내가 있잖아 뒤집어 봐 뒤집어 아니 여기 밥 넣고 대란 넣고 그냥 그릇이네 아니 우리가 접시가 없어서 이거에다 먹는 건 아니잖아 아 지수는 못 먹다가 쟤 왜 이렇게 잘 먹어 갑자기 너무 맛있어 아니 얘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아니 얘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야 뿌리가 내가 많이 피우는 거야 입에 먹을 걸 내가 밥 한 거 같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독하다 야 다 먹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개새끼야 아 불쌍해 근데 제가 남긴 건 없는 거 야 앉아서 먹어 동중 아 동중 아 동중 오 이 구두 오랜만이다 원래 얘랑 여기 반대야 아 그래요? 아 양념게장 냄새 존나 맛있잖아 근데 은근 양 많지 않았어? 와 존나 맛있다 근데 와 야 양념기랑 소스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없으니까 맛있게 맛있네 기분 살짝 풀렸데 너 지금? 어 오케이 아 좀 그렇지? 아 너무 없어서 이거 빨아먹을 뻔했네 아 뭐 어때 가족인데 아니 아니 이거 쓰레기잖아 가족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남긴 살이 있어 남긴 거예요 뭐 그럼 ㅅㅂ이 안 돼 ㅅㅂ이 안 돼 ㅅㅂ이 저 AS한테 그니까 아 이거 뭐해 내가 쓰러져 ㅅㅂ이 안 돼 왜 갖다 놨냐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개맞어 형 밥 남긴 거 좀 줘 보세요 엄마한테 난 한 번 먹자 왜 이렇게 아줌마가 돼 근데 진짜 지금? 아 근데 엄마들도 이거 먹진 않잖아 와 배고파서 그런 거 왜 이렇게 울타라 맛있냐 ㅈㄴ 맛있어 시켜먹는 거 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자기야 하나씩 먹어 뭐야 우리끼리 왜 이래 우리 경쟁이나 남은 게 얼마 없는데 아 나 간장에다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먹은 거 없는데 그런 방법이 있네 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맛있다 그래도 설거지 덜 하겠다 아 자기야 아 이거 판매가 안 적긋해 내가 앞에서 맛있게 먹었잖아 그니까 맛있게 먹었어 우리 맞아 아 자기야 응? 지금 너 두 개가 세 개 가져갔잖아 뭐가 근데 그 와중에 손으로 숨겨서 가져간다 줄밖에 없는데 아 연어장 진짜 맛있다 다 맛있어졌어 아 이게 별미야 양념게장 이 가만히 있는 양념이 별미야 아 잘 먹었다 야 아직 먹을 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너 오늘 나 먹어야 돼 너 왜 먹어 그니까 나야 지현이 간식이지 그거는 이건 룰상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이건 간식이지 다 먹었어 진짜 맛있어 우리 진짜 싹쓸해 아 진짜 맛있어 야 배 딱히 너무나 맛있다 진짜 맛있어 배 딱히 누가 먹으냐 배 딱히 누가 먹으냐 우리 애가 많이 먹었어 티현이 막 가라 뭘 때렸어요 지금 못 먹었잖아 아니 기종님이 기종님이 이기시던 거예요 아 여유분이 있을 줄 알았지 들 화났네 아까 전에는 그치 그치 야 그니까 여유분이 없네 야 야 야 야 야 왜 자꾸 성격을 해요 뭘 뭐야 아 뭔가요 아 왜 화가 났어 아니 3분의 1 정도가 배가 찼으면 원래 화를 안 내잖아요 지금 5분의 1 찼어요 우리 여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치우기나 해 씨비 걸지 말고 야 먹은 만큼 치워야 돼 말이야 지수 맛있게 먹었어 아 네 지수가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사장님이 delivered 지수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데코티비 일화가 다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FS 견뎌 가게 자 that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